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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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립니다 내립니다 내려내려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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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료는 제가 뺐어요 어 가져온 사람 더 없어? 어 나 한줄만 밖에 안 가져왔는데 나도 한줄밖에 안 가져왔는데 야 왔어 왔어 풀면서 한 뒤에 3명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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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 도세요 왜 살짝 올려줘야 돼 털에 로켓 한번 받아볼게 도속 두발 맞춰 내 쪽에서 쏴야 돼 왼쪽쪽 쏠게 그럼 내가 보험 진행할게 저거 깨졌나? 깨졌다 나 주카라 깨졌어 피빛이 클로켓 조심해요 안에다 탑 뽑아갈게 피 한발 더 쏠 시간인데 나 태어났다 나 태어났다 나 태어났다 이거 사다리에 박아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안쪼? 사다리에 있는 사람 나 올라오고 있긴 한데 나 있어 나랑 연주 열기 봐줘라 나 보고있음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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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라기라 기라기 나 폭파트 한 번 쏘면 돼, P17. 쏠게, 폭파트. P17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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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만드는 소리야. 야, 누구만 있는 애들 같은데? 쏠게. 야, 헬기 온다, 스크라트 헬기. 선박 쏠게. 나 땡겨볼게, 땡겨볼게. 한 개 저거 포 쏴야 될 거 같은데? 아, 잡았어. 풀장 내렸다. 포즈 하나 있어. 밑으로 뚫려. 왜, 왜, 왜 왜 붙었어? 어, 좀 많은데? 붙은 거? 아, 나 누웠다. 야, 우리 처음에 진입한 데 다 먹혔어. 우리 백월 못 간다, 아예. 나 포 없어. 나 올라갈 수가 없어. 야, 우리 아무도 없다, 밖에. 밖에 다 먹혔어. 쏴야 돼, 저거 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, 빠르게 부숴던 거 자꾸. 안에 다 열려 있는 거 같은데? 뚫어. 사다리 있어? 없어. 밖에 나왔다, 밖에 나왔다. 이 방향. 하나 더. 하나 뛰어 내렸어. 하나 더. 사다리 없어. 사다리 밖에 있을걸 아마? 안에 굴러자. 어, 1탄. 나 피해. 누웠다, 나 누웠다. 내 거 공급성. 아, 위에 나왔다. 어떻게 해. 페퍼 키우고 진입할게, 연주야. 페퍼, 나 점프. 문 단다. 뭐야, 10폈어. 내 거 10폈다. 안에 잡아줘야 돼. 사원님, 들어가줘. 사원님, 들어가줘야 되는데. 아, 나 총이 없는데. 들어가달라니까. 들어가서 안에 있는 거 다 죽인다. AK 한 박스 있어. 문 닫았어. 죽였어요, 죽였어요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문 닫았어. 문 닫았어. 안에 사람 뭐 있어요? 일본 안 달렸어. 오케이, 오케이. 소수님, 여기 봐, 이거, 이거. 총. 총을 뺏었어. 연주, 연주야. 기다려. 나 나왔어, 다시 나왔어. 어, 어. 연주님 나예요? 아, 풀모장은 있어요. 풀모장은 있어요. 하원님, 페퍼 켜. 밑에서 포 쏘는 거. 우리가 아니야. 밖에 쏜거야? 밖에 쏜거야? 밖에 쏜거야? 다운, 다운, 다운. 문 연다. 열 거예요. 무조건. 이거 그냥. 한 명. 페퍼 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. 나야 뭐 이런데. 아무것도. 한 명 플래시 좀 더 하나 줘요. 플래시나. 아니, 회플 들어주면 안 돼? 됐어? 아니, 하나 뚫렸다. 뚫렸는데 막혔어? 막혔어, 다시. 아, 괜찮아, 괜찮아. 어, 그냥 계속 뚫어. 천장 뚫으면 돼. 뚫렸다? 어, 계속 넣어야 돼? 계속 넣어야 돼? 저거 만약 지을 것 같으니까. 아, 나중에. 사람이 있어. 아, 오른쪽으로 문 내. 오른쪽에 벽 있잖아. 아, 문 있잖아. 저기로 넘어온 것 같아. 들어간 것 같은데? 아, 이거 M을 줘야되는데. 이거, 밑에 거 밑에 까. 이거. 안 까진 거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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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나, 피죽. 내가 맞았어, 내가 맞았어. 아, 미안해. 쏠게요, 여기. 박대 들어가는 원신 누구야 하세요? 우리 앞살, 우리 앞살. 그럼 무조건 쏴. 형, 들어갈까? 야, 들어갔대. 내가 봤어. 싸우지 마요, 싸우지 마요. 나 침착하게 나 로켓 모자라 나 두발 남았어 아 깨졌다? 짓지 못하게 해야되요? 나 고속 장전할게 아직 안 쏠게요 나 막발인데 안으로 집어넣고 내가 할게 야! 아니 심장 사람이 있는거 같은데? 왼쪽 로켓 넣을게 두 명이야 두 명 한 번 더 넣을까? 더 넣어 그냥 넣어봐 나 막발이니까 신중하게 돼 끝난거 같아 들어가봐요 컷 컷 컷 나 해봐요 헬프야 침착하게 해요 다들 그치 건찬는 밖에 돼있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마무리하고 나가야돼 무리 맞는거 아니지? 밖엔 이거 뭐야 그냥 이미 둘러싸여 이미 둘러싸여 있어 이거 내가 맞아서 못뜰게 어 그냥 니가 진행해 나 밖에 볼게 프린이 나 밖에 내버려줘 나 본거 두 명 이상이야 이미 붙어있었어 하나 우리도 순성해야돼 문 달고 황현재 올 때 말해 너 정패봐 포드 나한테 다 있다 미안 포드 나한테도 두 개 있긴 한데 밖에 뭐 밖에 뭐있다 포드 안에도 있어요 건물 안에 밖에 연준님 아니죠? 밖에 연준 죽었어 오케이 밖에 바로 붙어있어 건차 내려온거 같아 이거 어 건차 없어 건차 깨웠어 건차 찍어봐 나무 없어? 집에? 어 쟤 뭐 박을라간거 같기도 한데 저 건차 하나 있어요 저 안에 일찍에 아무데나 박아봐 일찍에 아무데나 박아 못맡는다 이거 프린이 나 다시 올려줘 이거 주워봐 제발 그냥 막아 제발 그냥 박아 그냥 건차 아무데나 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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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차 뿌려주세요? 벽기야 소리지르지마 저 뿌렸어요? 아 그거 밑에 있어요 프린이님 바로 밑에 그냥 아무데나 박으면 되나 난 눈은 있는데 도어락이 없어 도어락 있는 사람 나 부스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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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침착해요 소리지르지마 제발 석규야 엄마 나 죽는다 이거 봐줘야돼 드러우는거 봐주고 있어 드러우는거 봐주고 있어 내가 올려줄게 올라가요 올라가요 나 헬 좀 할게 올라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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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대 박았어 아니야 살았어 뒤로 도망갔어 하나는 죽였다 아 네 몸이 이렇게 많던데 왜 그랬어 야 야 나와봐 나 막을게 섬기라 나와봐 막아 막아 화면 밖에 봐야돼 이거 아니 아니 외벽을 치게 외벽을 치게 그냥 외벽을 치게 그냥 W헤드 펌 잡아 그냥 나있어요 그냥 대충 이거 안에 템 다 뿌려놓고 집안에다가 여기 외벽 없나? 나 외벽으로 막을뿐 있는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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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게 막아 크게 상관없어 내가 그냥 맡겨볼게 내가 나와봐 문 닫았다 형님 들어와면 안될까? 비닐번호 닫았어 열어줘면 열어줘 열어줘 대충 대충 해 형기라 대충 총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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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총만 보고 채팅 썼다 비닐번호 저거 지금 황금은 비닐번호 빠지자 빠지자 지금 집 비번 오케이 못했어 막을게 벨벅으로 막을게 네네 집안에 침낭 깔아요 없는사람 형님